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0강으로 10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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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봉은 말씀을 여호와여 일어나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은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악인들은 성도들이 무엇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나요? 키워드는 여호와 배반, 가련한 자들을 잡다입니다. 자 오늘 봉은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두 번째 단락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어떻게 대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모든 인생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된다.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11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하여 어짜여 멀리 서시며 어짜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을 당할 때 환란을 주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주체들이 어떤 자들인가? 라고 했을 때 2절부터 11절까지 반복돼서 나오는데 악한 자, 악인, 악인은 그의 길, 그의 마음, 그의 입, 그가 하는 일, 그가, 그가, 그가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악인들, 악인들이 하는 일, 악인들이 하는 말, 악인들이 행하는 그 삶의 방향, 이것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 아이다. 그들이 우리를 잡으려 한 아이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다? 연약한 자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연약한 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여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팔복 말씀을 잘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팔복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하여 볼 단어가 무엇이다? 바로 가난이다. 가난은 원어정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봤더니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를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든, 육체가 가난한 것이든 우리의 모든 면에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압자하는 이 세력자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세력자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야? 열심히 일하면 돼.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 그러면 우리가 복을 가지고 힘을 얻으면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일에 합심하여 노력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 이런 개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이 가난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강해지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릴 거야. 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말을 올바로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 가난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라는 사상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것, 지식적으로 부해지는 것, 세상적인 지위로 부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된 삶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서 11절, 특히 2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는 악인들의 마음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박유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 가난했던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장할 때 박유일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지역은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다가 나중에는 목동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그 과정까지 겪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은 박유일 목사님 집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밖에 없었죠. 다들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집을 사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복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고 개발붐이 일어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 대입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부의 편차가 점점 벌어지고 나니까 예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그때 내 선택이 옳았지. 당신들도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지고 자기의 의가, 자기의 업적이 앞으로 나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주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음에 그가 어려워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이루면 안 되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거 왜 뺏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으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라도 지켰으면 다행인데 이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지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1위를 비하게 되는 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채워지면 이제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내가 잘해서 사는 거지. 라고 변질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악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것과 같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2절부터 보시죠. 악한 자가 교만화해요. 자, 어떻게 됐어요? 교만화해졌어요. 나니까 잘했지. 나니까 이 정도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래서 안 돼. 그것이 정서적이건 실질적으로 약탈로 이어지건 어떤 면이든 이제 압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풍뼈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넘어지게 하소서.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밖에 못 돼요. 그러면서 악인의 특징을 좀 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잘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야망이 커서 꿈이 컸기 때문에 일이 됐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걸 거부하고 내가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토인들과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수고하여 복을 누리라고 10편 128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 안 하고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는 거지. 지혜로운 것이지. 너희들은 왜 이걸 몰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선을 강조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들도 찾아야 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왁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는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만 살아. 그거는 옛날 방식이어서 안 돼.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악을 행하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그의 사상에 확장이 돼요? 하나님은 없어. 말은 이렇게 안 해도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래서 그의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봤더니 5절 말씀을 보면 언제든지 경고하여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나이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가 그렇게 불을 쌓고 힘을 얻는 게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권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이 있어요. 아직 그들을 심판하실 어떤 증조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야,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대장이야. 이 정도면 이제 내가 통치도 돼. 나는 모든 것 위에 있어. 내가 곧 질서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심히 압박하는 2절에서의 말씀과 같은 삶을 이제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굳어져 있어요. 6절 보시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제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환란은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혹시 이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높아져서 아무도 우리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 악인들도 악의 책 극단까지 갔을 때 보여주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입은 7절 말씀을 보시죠.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혐의 밑에는 잔해와 제약. 이 잔해와 제약에 대해서 세번역은 욕설과 악담이라고 나왔고 영어 버전에서는 트러블 앤 이블이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쟁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장 회개하고 무릎 꿇고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욕설과 악담, 문제와 악을 행하는 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뉴스에서 나올 때 항상 이런 부분만 비춰서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 사람들은 저주의 능애, 거짓의 능애, 학대의 능애.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8절을 보시죠.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 아이다. 그래서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 더 외로운 사람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도려 잡아먹으려고 해요. 쉽게 유혹해서 쉽게 잡아먹고 쉽게 버려요. 그것을 너무나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9절, 사자가 자기 구려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구무를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만 연약해도 얼른 잡아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자랑하려고 해요. 10절, 11절 계속해 주십시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 아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제 하나님도 모르지. 하나님이 알아도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을 그는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라고 봤더니 정말 혼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타락하자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보다는 교회 안에 더 많아지는 현상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자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거든 너희들은 이것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악한 계략인 줄 알고 돌이켜라. 돌이키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보기 전에 우리가 함께 묵사할 말씀 고린도우서 10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스스로 한 말이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하다고 얘기했던 것 자기들이 그 악한 일을 더 악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먹을 때 썼던 이론들로 그들이 스스로 그 이론의 대상이 되어서 더 큰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이들은 자기가 최고가 되어서 이제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으니 내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 내가 남을 정지했던 그 모든 말로도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한 상태에 있으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건 너희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 열심히 너희들을 향하여 나아간다. 너희들을 섬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삶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두 번째는 10절로 18절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수록 더욱 누구를 찾고 의지해야 하나요? 키워드는 여호와 하나님, 감찰, 가쁘심, 외로운 자, 고아입니다. 자 앞서 2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방법 틀렸어. 하나님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 나중에는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사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주께서요.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12절 말씀해 보시죠. 여호와요.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이요. 손을 두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마 없어서. 다시 한 번 강요합니다. 가난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모든 삶을 이 가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있고 적고 있음으로 변할 수 없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적게 함으로 변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지위에서 높고 낮음으로 변할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이다. 가난한 심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자들이 날뛰고 있다. 13절 보시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라 하나이까.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 그거 다 옛날 말이야. 지금은 열심히 뺏어야 했어요. 열심히 찾아야 돼. 선점해야 돼. 그게 지혜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과 틀렸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겉모습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악을 포장하는데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감찰권까지도 이제 부인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보시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세요. 모든 걸 감찰하여. 주는 제한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여.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외롭게 살아도 우리는 홀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안처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팔 되신다. 저들의 심판은 심판의 규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규역 안에서 범위 안에서만 그 권세를 펼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은 우리 주님이세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는 나이다. 분명히 보여줘요. 세상 모든 학문, 세상 모든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17절, 18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어떤 자의 소원을 들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요? 섬기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됐다.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쓰시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그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구원하심을 창조주 되심을 위협하지 못하게 거역하지 못하게 부인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레옥기 22장 21절을 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살만해졌을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될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추레옥기 22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너는 이방 낙은해를 압제하지 말며 우리가 이제 조금 살만해졌을 때 너희들이 너희들보다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낙은해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자비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 10편 82편 3절을 보시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믿지 않으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죄로 가득 채워지고 자신이 범죄하는 것을 넘어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며 이웃까지 사랑하고 성기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도는 죄악 세상에 살면서 늘 기도한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 기도하게 된다. 하지만 악인들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심판한가라며 비웃고 멸시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잠잠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셔 그 뿌리를 뽑으시고 악의 도구까지 소멸하신다. 동시에 주를 의지하는 의인들을 도우시고 그들 높이 들어 쓰신다. 악인의 교만과 번영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세상 역사는 지혜롭고 강한 자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비롭고 겸손한 자가 끌고 가고 있다. 또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얻고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대로 세상을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의 의인들과 겸손한 자들이 쓰임받고 그들에 의해 역사가 진행된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믿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이 넘칠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얻을 때에는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셨는데 연약할 때에 도리어 주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힘을 얻을 때 감사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악인의 길로 부지불식간에 빠져들게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 되어 죄악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세상에 오염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된 기준으로 살 때에는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함으로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mm